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한희 선생님한테 오는 거 아닐까요? 한희 선생님 보여요 저 3월달에 왔었어요 우리 사진났나? 맞죠? 자, 앞서가 앞서 해도 될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러 왔어요 보러 왔어요 저도 자주 만나셨어요 자주 보러와드릴까요? 아, 이슬님 예뻐지셨습니다 한희님 한 명 부탁해도 돼요? 한희님 수연연이나 축제에서 만나고 싶은 남자 자, 내일은 국민가수 우승자 국민가수 박창근 박창근 오늘 재밌게 놀아요 다들 한희님의 멤버들 한희님의 멤버들 저희 멤버들 저 멤버 지우실 때 그때 콘서트 갔는데 저 사진이 없는데 사진이 없는데 잘 몰라가지고 진짜 자주 만나야겠네 네, 자주 만나야 돼 아, 악수해줘 너한테 언제 만나서 사진 찍어줘 네, 괜찮은데 대박이에요 사진 보여줄 수 있는데 사진 보여줄 수 있는데 잘 안내 누구세요? 아, 인생? 모아버서 아아 당첨씨 이거 하던데? 왜죠? 너무 가까워요 아 정말? 나보다 가까운데? 진짜 누가 돼요? 저는 의견부에서 어? 의견부에서 괜찮아요 아 진짜? 한스 한스 저희 저희 27일날 또 있어요 어디요? 우리 안양 근처 잘 지냈어요? 우리 진짜 오랜만에 보낸거 같아요 나는 내 편지 전에 받았어요 아 근데 서버릴라요 그건 매니저님이신지 전해주면 될겁니다 맞아맞아 받았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파티를 다녔 나중에 먹었어요 아 그 초콜릿은요 그 회색 능력 오빠꺼에요 그 초콜릿은 제거하는게 아니라 편지는 제거고 그 회색 능력 오빠 아시죠? 그 초콜릿 부분 그런거 전부 대리전다라고 생각돼 있어요 맛있게 먹었다가 저도 아 예 자주 구호를 만났는데 진짜 이렇게 맛을 해야겠네 네 예 예 정말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오늘 여기 요약실에서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너무 다 먹었고요 정말 오늘 이슬님을 이렇게 깜짝 놀랐다고 해보고 가고요 정말 오늘 이렇게 이슬님의 라이브 곡을 깜짝 놀랐으면 대박이 너무 설레요 정말 웬만한 아이돌가 너무 더 생기고 이슬님이 좀 반짝 놀랐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신분할 때 했다고 그러는데 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거 연습상 해요? 아니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? 나는 대화일일 것 같다 랩할 때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다 들려 내가 여행을 얻는 거 인성 최고 하하하하 저 이게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보다 우리 다 험특해야 돼 난 인자 얼굴 다 보고 답변하면은 관계자들이 이렇게 희키하네요 네 관계자들이 이렇게 희키해요 네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해가지고 와 나왔어요 아 아 앞에서 찍을 수 있나?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가운데 서있지 않아 저 찜찜찜찜 찜찜찜 아 아니 약간 아 아 아니 약간 돌려야 돼가지고 내가 해줄게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앞에서는 찍을 수 있어요? 앞에서도 못 찍게 계속 있어 일부러 앞에 왔는데 인스타에 올려서 딱 딱 여자친구처럼 한대요 저기 혹시 인스타 있으세요? 네 있어요 저 치시면 안 돼요 유튜브도 있어요? 네 있어요 락키꺼에요 락키꺼에요 어떻게 하는데 못 찍어서 나 누구 보고 이제 아무것도 못찍는거 아니야? 네 락키꺼에요 락키꺼에요 락키꺼에요